윤리 재심은 신청 안 한다고 그러네요. 할 수 안 없겠습니까? 윤리위원회 재심은 어떻게 신청하겠어요? 방방 떴지만 찔리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윤리위원회 재심하겠습니까? 참 당돌한 젊은 친구예요. 오늘 조선일보는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이준석, 부산광안리형 4시간 넘게 당원들과 토론했다. 지금 당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원 사칭제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일보, 중징계 펄쩍 뛰더니 의외로 조용, 이준석 전면정 피하는 까당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 나오네요. 전면정 피하는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전면정을 피하겠죠. 그래 안 하면 어떻게 이 친구 성정에서 참을 수가 없는 친구지 않습니까? 재심 청구 안한 이준석, 부산광안리형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양이로부터 당원 권리 정지 6결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7월 17일 부산광안리에서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징계의 재심 청구 기한은 이날까지였는데 이준석 대표는 별다른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머리가 좋으니까 얼마나 그동안 꼼수를 뜯겠습니까? 모모한 변호사들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들었겠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깨우쳤기 때문에 재심도 안 하고 가처분 신청도 안 했겠죠. 공교롭게도 당원들과의 만남을 가진 이날은 윤리위원회 재심 청구 기한이기도 하다. 이준석 대표는 재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징계를 수용 안 하면.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그걸 어떻게 엎지른 물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뒤엎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더라도 정직한 만큼 큰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죠. 범죄 행위를 했으니까 재심이든 가처분 신청이든 간에 성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조용한 거죠. 이 친구가 나대는 것을 따지면 세상의 두 번째가라면 이렇게 서러워할 친구인데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분해가지고. 그러나 이걸 보게 되면 결국 이렇게 조용한 것도 이런 건 뭡니까? 이 친구가 성상납을 받았구나. 성상납 교사를 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앙일보는 전쟁 대신 만남 신청. 의외로 조용한 이준석 외. 여기에서 양비로는 시문이니까 찬성 쪽도 싫어야 되고 반대 쪽도 싫어야 되지만 경찰 수사가 이준석한테 좋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오면 그의 정치 인생에 치명타를 잇게 된다. 지금도 일부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기소되는 즉시 조기 전장대회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수사 결과는 이준석 대표 뿐 아니라 집권당 전체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인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경찰 수사가 절대 이준석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정치 생명이라는 것이 그냥 끝난 거죠. 달리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자기 분해 과할 정도의 외부의 도움으로 엄청난 소년 급제를 했기 때문에 마치 소쿠리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난 거죠. 여기 S님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이유는 윤리위원의 펀치가 약해 보여도 정거인멸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소가 임박한데 뭘 전라도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준표 형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히 법에 대응하라고 지금 싸돈일을 다닐 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애써 중앙일부의 한 독자님이 세상에 날고 기는 그런 농객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예리한 그런 지적을 짧게 단호하게 하지 않습니까? 준표 형이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히 법에 대응하라고 법이라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있고 있는 사실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준표 형은 그냥 관례상, 체면상 조용히 법에 대응하라고 그 이야기하기 위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어난 사실을 없애는 것이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난 사실을 시시비부를 가리는 것이 법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발강을 하더라도 나쁜 짓 안 하고 발강하는 것은 성산이 있죠. 그러나 나쁜 짓을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무슨 발강을 하더라도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왜 제시만 하겠습니까? 왜 가처분 신청 안 하겠습니까? 아무나 이런 밥 붙들고 물어봐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그렇게 젊은 친구가 깝죽거리다가 최효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아니 성상납 받은 증거 없다면서요? 그리고 당대표는 윤리위원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재심 청구하지 왜 안 했습니까? 젊은 사람이 인생 그렇게 구차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값을 제대로 치르고 다시 도전하세요. 137명이 찬성이고 12명이 반대네요. 이 시근님은 좀 더 근본적인 지적을 합니다. 현재 이준석 씨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상태로 당대표로서는 물론 국민의힘의 한 당원으로서도 자격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국민의힘 당원들과 만나는 당원권 활동 중임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당원들을 만나 자신의 세력화를 시도하는 당원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맹백한 윤리위원회 징계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준석은 여론전으로 윤석열 지지율을 깎아먹어 자신의 회생 발판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준석 지지 성향의 커뮤니티 유저들과 이 틈을 노린 대깨문들이 인터넷 상에서 안티 윤석열 댓글을 무차별 양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제위기와 각종 국내 현안들이 산적한 엄중한 이 시기에 이준석은 반성은커녕 오로지 당근 싸움과 자신의 구명에만 매달려서 윤석열 정부와 나아가 보수의 무력화 위기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148명이 찬성이고 21명이 반대로 했네요. 이우건 님은 당원권이 정지되었음에도 전국을 돌며 당원 등을 만나는 것이 정당한지는 애매하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와 당에 도움이 되는 짓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좀 자숙하고 있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하여튼 얼굴이 두껍고 이빨이 쎄긴 쎄 모양입니다. 후한 무치로 보입니다. 녹취 두 개를 들어보면 정말 부끄럽고 이중성이 나타나는데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필 기정이지 않습니까? 드러나는데 시간이 예상보다 빨랐던 거죠.